전국노래자랑 오늘은 전자남도 광양시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첫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 임신 5개월이라도 좋아 이왕 하는 것 가슴 뜨겁게 광양의 미녀 임산부 백경희입니다 전국노래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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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젠가는 전철하지 못한 채 여기가 없는 너 다가올지 못하고 언제까지 난 그렇게 멀리서 바라볼 거야 이젠 내일때 너보다 먼저 나갈 거야 너 사랑하는 난 그 말을 내가 먼저 하고 말 거야 서로가 사랑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러고만 있어? 아주는 정말 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내가 먼저 알려면 언젠가는 저 두 분은 슬러워지 너 역시 그들의 잠을 얻을 수 없어 너 사랑하는 척은 또 꿈을 얻을까 네 아이고 감태로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저희는 박물장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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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눈에 멈추면 자꾸만 보고싶네 누구라도 한 번 보면 자꾸만 보고싶네 굳은 눈에 있는 날 정말로 든든하네 고도 사랑해 고도 사랑해 고도 사랑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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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